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우하는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 도서는 또 감흥력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정적 진동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지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최악의 것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만이 그것을 변모시키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헨리 밀러 이 부분은 우리가 저항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가 저항하는 것을 더욱더 불러들이게 된다는 의미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진동에 갇히게 되는 제 표현으로는 우리가 에고 게임에 이렇게 잡혀버리게 되는 일곱 가지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의 성장주기가 완성되었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사실을 모름으로 떠나보내지 않는다 당신은 무언가를 창조했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했고 어떤 가르침을 배웠으며 진동을 새로운 수준으로 전환시켰다 하지만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쳤으며 이제는 인생의 한 부분에서 손을 떼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아마도 당신은 너무 순종적이거나 마음속의 지루함을 알아채지 못했거나 더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직업은 이제 무의미하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을 위해 삶이 그것을 끝장낼 것이다 당신은 해고당하거나 어머니의 발병 또는 배우자의 정근 등으로 사직해야 할 처지에 놀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파동의 바닥 지점의 골짜기임을 알지 못하고 함께 가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의 삶에서 거부당하고 실패했다는 느낌을 받기 쉽상이다 그 매듭 끝매듭을 자기 비난,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 허무함과 두려움 속으로의 곤두박질을 써버리면 당신은 추락하게 되고 말 것이다 자연스러운 창조주기 안에는 하나의 발상이 물질화되는 과정은 물론이고 그것이 비물질화되어 깨끗하고 생생한 공간 또는 빈 캔버스가 창조되는 과정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스스로 형상을 창조하고 다시 여백을 창조하고 다시 형상을 창조하고 또다시 여백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우리는 그 여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반가운 것인지를 망각한다 두 번째, 당신은 주어진 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거나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일을 이루려고 애쓰거나 소멸하라는 대상을 계속 붙들므로써 자신의 자연적인 성장주기와 손발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겪는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들은 지난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스스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집중해온 것들이다 자신의 현재 상황에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하는 태도는 물질화 과정의 완벽함을 부정하고 자신의 자연스러운 인생 흐름을 중단시킨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내적 진동으로부터 펼쳐져 나온다 만약 골치 아픈 일들에 시달리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한동안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현재의 답답한 경험들은 당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존재한다 당신은 사랑하는 대상, 즐거운 느낌에 집중함으로써 내적 진동을 끌어올려야 한다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라 어떤 습관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왔는가 나는 나 자신 앞에 무엇을 내놓고 있는가 스스로 창조해온 것들을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의도적으로 창조의 순환을 완성하고 새로운 것들이 등장할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또 반대로 삶의 교훈에 맞게 제공된 것들보다 더 많이 원함으로써 인생의 흐름을 끊고 갇혀버릴 수도 있다 그때 당신은 도를 넘은 창조물들을 손수 제거해야만 하며 그 작업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될 것이다 세 번째, 하나의 경험이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불러일으킨다 삶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러오면 당신은 현재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고통스러운 과거로 원격 이동한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과거의 대처 방식을 닮은 파괴적인 감정 습관들을 반사적으로 재현한다 당신은 투쟁, 회피 반응에 빠져들면서 현재의 느낌을 부정해버린다 당신은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지도 못한다 또는 매몰감, 과도한 흥분, 방어, 위축, 피해의식 등에 빠진다 자기 비난, 처벌, 통제, 아집을 통해 스스로를 마비시킨다 네 번째, 당신은 현실이 아닌 것 일어나지 않은 일,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 좋아하지 않는 것, 하지 않은 일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엉뚱한 것에 신경을 쓴다 당신의 마음이 근거없고 실제하지 않는 현실, 환상을 그려내는 데 집중한다면 당신은 사실상 물을 물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당신은 자기 삶의 흐름까지 방치해왔다 삶은 당신이 깨어서 존재할 때만 흐를 수 있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그에 따르는 동기와 행동을 취하려면 의식적으로 당신은 현실을 역화해내는 장치인 몸속에 자리잡고 몸을 통해 인식해야 한다 그저 혼전말로 부정적이거나 실제하지 않는 현실을 그려내더라도 당신의 몸은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한다 몸은 시공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당신의 몸은 기막힌 아이디어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이 난 똑똑하지 않아 라고 떠들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나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할 때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때 당신의 몸, 의식, body consciousness는 당신의 사랑이 거부당에 되돌아왔던 어린 시절의 경험과 비슷한 충격 속으로 빠져든다 몸의식은 불가능과 비실제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몸의식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려 동분서주하는 동안 당신은 갇혀버린다 공허 또는 비실제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자기 안팎의 가상의 틈 또는 균열을 창조하게 된다 그 틈 속에서 당신은 영혼을 모르는 듯이 경험하지 못하는 듯 가장한다 자신감 부족은 그런 틈 중에 하나이다 무지, 손해와 공경에 대한 두려움, 몸, 감정, 생각, 마음, 영혼이 통합된 순수한 경험의 회피 등도 마찬가지다 그런 틈들은 당신에게 불가능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영혼의 표현을 회방하며 삶의 흐름을 지연시킨다 다섯 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삶, 다른 장소와 시대 또는 가상현실들의 온 마음과 에너지를 투사한다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시대와 공간을 바라봄으로써 몸의 인식과 내적 과정으로부터 소외당한다 당신의 의식은 먼 곳에 있으므로 영혼에서 나오는 통찰, 가르침, 교훈을 받지 못한다 그것들은 당신의 몸을 매개로 흘러나오는데 당신은 그 몸 안에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 높은 지침을 전달받을 사람이 자리를 비웠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되신 안내자 역할을 떠맡아 과거와 같은 식의 반사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이다 당신은 감흥이 아닌 반응을 하게 되고 그로써 앞서 논의한 수많은 파괴적인 감정 습관들이 일깨워진다 과거의 방식이 오늘의 상황에도 꼭 통하지는 않는다 또한 다른 누군가의 삶에 필요한 것이 당신에게도 꼭 좋을이라는 법은 없다 자신의 몸 속에, 자신의 삶 속에 머물지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 성장을 지체시키고 갇혀버린 느낌에 빠지게 된다 여섯 번째, 당신은 자신의 창조물, 습관, 한계, 정체성에 집착하며 일종의 정체상태 속에 머문다 당신은 안정감을 주는 신념과 소유물들에 매달릴 수도 있고 진리와 사랑의 표현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주제에 대해 아는 채 하며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려 설쳐될 수도 있다 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의 맹세와 의무를 신봉하거나 분노와 시샘과 험담에 몰두하거나 변화를 포기한다 제풀에 숨을 죽이고 뭔가를 학수고대하거나 피하려 들고 유난스러워 보일까봐 자기 자신을 억압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의 에너지를 위축시키고 파동을 끊거나 멈추려 들 때마다 당신은 흐름을 늦추고 주파수를 낮춰 스스로 기회를 놓쳐버린다 또한 당신은 그 흐름을 틀어막느라 지쳐버린다 이런 전체 상태가 굳어지면 그것들은 강박과 병적 집착으로 바뀐다 일곱 번째 당신은 지나치게 무언가를 거부하고 통제하려 들므로써 에너지가 고갈된다 당신은 잠들지 못할 만큼 심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심각한 중독 증세가 있거나 만성적 통증에 시달리는지도 모른다 골칫덩이를 이겨내려고 싸우거나 실패를 방지하려고 애쓰는 중일 수도 있다 더 많이 진을 뺄수록 의욕은 줄어들고 긍정적 심상에 쓸 에너지도 약해진다 의식이 흐려질수록 감정은 무뎌지고 몸도 무거워진다 일시적으로 당신은 자기 자신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옴짝달싹 못하는 느낌 속에 빠져든다 치유의 가속화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자신이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흐르는 강물을 따라 여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자신이 영혼임을 알라 당신은 변성 과정의 일부를 겪고 있는 중이며 그것은 낮은 주파수의 두려움과 파괴적 감정 습관들이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단계이다 당신은 투쟁 회피를 통해 불편함과 고통을 다시 억압하고 싶어하는 내적 반응을 경험하고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견디는 데는 힘이 들겠지만 결국 당신은 낡은 습관들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단계에 진입한다 분리, 격차, 두려움이 지배하는 구시대의 세상은 느리다 상호연결된 새로운 세상은 빠르다 우리가 일체성에 가까워질수록 삶은 더욱 동시성을 따른다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속도에 준하는 새로운 법칙에 따라 펼쳐진다 자기 애고, 자기 보전에만 사로잡힌 생각들을 멈출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웅적인 의식 변성을 경험하게 된다 조세 캠벨을 또 인용하고 있네요 흐름에 올라타기, 의지력에 올바른 사용법을 배우라 부정적이고 갇힌 상태를 벗어나는 일은 대개 구태의연한 강압적 의지력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해진다 의지력은 저항과 강압, 통제와 관련이 없다 그것은 선택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단지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다 확장과 사랑을 느끼고 영혼의 빠른 진동과 연결되어 말 뜻 그대로 영혼으로서 존재하거나 위축과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의 느린 진동에 파묻혀 영혼이 아닌 상태로서 존재하거나 고립감과 분리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내가 몇 년간 그랬듯이 혼자임으로 자신과 타인을 통제하며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삶과 연결된 느낌을 선택한다면 당신에게는 낡은 의지력이 거의 필요치 않을 것이다 당신은 흐름과 동시성 등의 개념들이 의지력을 대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설령 지금 갇혀있는 처지라 하더라도 상황을 변화시킬 방법과 새로운 국면의 양상을 굳이 완벽하게 계산해내야 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구태의연하고 위축되고 낮은 주파수의 패턴을 중단시키는 것뿐이다 있는 그대로를 선택하는데 당신의 의지력을 사용하라 자신의 마음을 근육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흐물거리도록 놓아두라 에에에 하고 소리를 내며 바보처럼 입을 벌린 채로 있어보라 난 이렇게 하면 통제야말로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분주한 마음이 신기하게도 비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고요한 받아들임 속에서 당신은 그 파동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흐름을 따라가라 그것은 갈 길을 안다 우리는 형상으로 다시 에너지로 다시 새로운 형상으로 다시 에너지로 진동하고 있다 천분의 1초마다 1분마다 하루마다 당신이 선호하는 시간의 단위가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삶의 파동들은 당신이 내려놓고 새로운 공간을 열도록 새로운 것에 매료당하고 의욕을 얻어 다시 시작하도록 돕는다 당신은 그저 그 에너지의 흐름 속에 지혜와 계획을 신뢰하고 그 강물이 향하는 곳으로 함께 흐르면 된다 때때로 그것은 급류로서 물거품을 내며 휘돌기도 하고 지하로 숨어들기도 하고 다시 나타나 평화롭게 흐르기도 한다 당신 또한 때로는 존재하고 때로는 행하고 때로는 소유한다 삶이란 되어감의 과정이며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단계들의 총합이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단계를 골라 그 안에 머물고 싶어 한다 그것은 일종의 죽음이다 아나니스 니네의 인용이고요 마루와 골 시작과 끝을 인식하라 나는 나 자신을 학대한 이후에야 그리고 마침내 나 자신을 학대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후에야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일거리의 양이 내적 욕구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삶이 내게 변덕을 부린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거기에는 또 다른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예를 들어 내가 빡빡한 상담 일정에 지쳐서 쉼 없는 스케줄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한다면 사실 그것은 한적한 시간을 보내며 통찰을 얻고 자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계획을 품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면 전화가 울리지 않거나 시도해온 일이 수포로 돌아가서 나는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게 된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내적 욕구였다는 사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나는 슬럼프라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선물을 문제거리로 만들어버린다 뭐가 잘못된 거지? 사람들은 내 일을 좋아했잖아 나는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나는 투덜거린다 불평하는 상태 속에서 머문다면 이런 여백의 시간은 연장될 것이다 대신에 재충전의 시간에 감사하고 배운 것들을 되돌아보고 이제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외적 자극이 다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쉽게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면서 며칠 안에 또는 몇 시간 안에 기회가 문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파동과 조화롭게 움직이려면 이런 전환에 익숙해져야 한다 당신이 마루 또는 골에 이르렀다면 하나의 문제에 예컨대 과잉활동으로부터 다른 문제 무기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꼭 필요한 다음 과제를 수신하고 있다고 여기라 전환점은 그동안 받은 선물과 교운들을 이해하는 지점이고 감사한 마음과 낙천주의가 특히 유용한 시기이다 마루에 해당하는 전환점에서 당신은 가장 물질적이고 외향적인 삶의 관점에 도달하고 물주라가 완성되어 절정과 성공의 느낌을 가진다 물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파동이 입자로 변해 있는 상태이다 가장 큰 시련은 아마도 파동이 골에 이르렀을 때일 것이다 그때 당신은 의욕이 없고 가진 것이 줄어들고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진다 존재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를 놓아버리고 낡은 것들을 버려야 한다 물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입자가 파동으로 변해 있는 상태이다 골로부터 마루로 올라가는 과정은 활력, 동기, 목표성취가 포함되기 때문에 재미있어 보인다 하지만 낡은 대상들을 내려놓고 긴장을 풀고 다양한 현실상들을 꿈꾸고 원기를 회복하는 것도 똑같이 즐거운 일이다 파동의 전환에 고질적으로 저항한다면 그 전환점은 위기 또는 트라우마 같이 극적으로 과장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효과적인 감정치유를 위해서는 해결하지 못한 것들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가친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그것들을 끝까지 타고 가야 한다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면 다시는 자신의 주의 어텐션이나 정신적 에너지를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 제클린 스몰 삶이 정체되고 의식이 고착되어 있음을 발견하면 움직이라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붙잡는 것은 당신이 흐름과의 조화로부터 멀어졌고 중요한 핵심 정보를 놓치고 있다는 표시다 여러분 안에 에고게임이 딱 발동을 하면 그거를 빠르게 감지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실제로 그래서 어떤 에고게임에 붙들려 있는가 도와줄 수 있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방식들과 대상들을 적어보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방식들 포기한 방식들 망설이고 있는 것들 피하고 있는 것들 진심으로 원하는 것들을 적어보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자신의 세계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또는 강요하고 있는 방식들 전문가가 되거나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말을 많이 하는 식으로 그러한 방식들을 적어보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지도 모르는 옛 맹세 서약 규칙을 따르는 방식들을 적어보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절대로 이렇게 하진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서약했던 그 무의식의 서약을 파악하는 것 새로운 셀프게임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에고게임을 디코딩 해내야 되니까 당신이 자신의 경험을 한정 지어왔던 방식들을 적어보라 그 꼬리표를 떼어버린다면 당신에게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인가 당신이 주기적으로 다음과 같이 자문해보면 나는 이유 없는 슬픔, 혼란, 행복 등등을 느끼고 있다 그 감정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자문해본다면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무의미한 왜곡은 사라진다 당신의 삶에서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영적 영역들의 중요성을 조화롭게 하라 창조성의 파동이 영혼의 높은 주파수로부터 나와서 의식의 옥타브를 하강하며 삶의 새로운 패턴을 가져다주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것은 영적,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영역의 순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되돌아간다 이런 의식의 영역들이 균등하게 발전되었다면 그 파동은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통과해 간다 그것은 자신의 내용물을 어려움 없이 당신에게 정안해준다 그때 당신은 행운, 순탄한 흐름, 삶의 조화와 균형을 경험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당신이 논리적, 일률적, 관념적 삶을 선호하며 감정적 측면을 회피해왔다면 당신의 정신적 수준은 지나치게 강조된 탓에 부필려질 것이다 한편 감정적 수준은 평가절하된 탓에 좁아진 듯 보일 것이다 그러면 그 파동은 확대되고 과잉 발달된 정신적 대역에 맞춰 변조되었다가 좁아지고 발달이 덜 된 감정적 대역에 맞춰 다시 변조되었다가 확대된 육체 대역에 다시 맞춰 또다시 변조되어야 한다 덜컹거리며 조화를 잃은 흐름이 반영되면서 당신의 삶 속에는 온갖 암초가 나타날 것이다 당신은 의욕을 얻거나 일을 끝마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과도한 압박과 무기력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몸, 감정, 마음, 영혼의 측면이 균등히 발달되어 있다면 그 파동은 일정한 리듬에 맞춰 통과해가며 당신에게 최선의 이익을 선사할 것이다 주파수 높이기 주파수 상승은 늘 당신을 부정적 진동과 한계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주파수를 높인다는 것은 긴장을 풀어버림으로써 영혼을 더 많이 경험할 시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자, 이것을 제가 틈입의 시공간을 확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드리죠 여러분 안에 진정한 신성한 내면의 에너지가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시공간, 명상, 기도, 자연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당신은 그저 웃음을 짓거나 온도계와 같은 계측기를 떠올려 자신의 에너지를 10% 올리는 상상을 함으로써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 더 나은 현실, 더 밝은 색, 또는 호의적인 행동들을 심상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좀 더 수용적이고 관대한 느낌을 갖기로 선택할 수 있다 지금껏 거부해온 뭔가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과 더욱 깊고 온전하게 마주할 수도 있다 의지력을 통해 내적 진동을 통제하고 밀어올리려는 시도는 오직 과도한 흥분과 스트레스를 낳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를 뿐이다 당신이 정신적 감정적 혼란을 걷어내고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의 주파수는 본래의 상위 수준으로 상승해 간다 에고라는 회방꾼만 사라진다면 당신의 영혼은 어려움 없이 투명하고 따뜻한 빛을 발한다 각 이 주제마다 실습과제들이 아주 상세하게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책들을 직접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쭉 실천해 보시면 되게 좋으니까 이 책은 꼭 소장하셔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금씩 한입 한입 베어물면서 읽으시면 좋을 책이라고 보이네요 마음을 고요히 하면 생각이 사라진다 생각이 사라지면 저항도 사라진다 당신이 저항적인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당신 존재의 진동은 높아지고 빨라지고 순수해진다 에스터 힉스 머니룰의 저자의 내용을 또 인용을 합니다 영혼을 가로막는 흔한 장애물로는 우리가 그간 감싸고 돌았던 파괴적인 감정 습관들을 꼽을 수 있다 희생자 또는 지배자 되기 책임을 떠넘기기 고집을 피우고 밀어붙이기 구원을 갈망하거나 구원자를 자처하기 한눈을 팔고 게으름 부리고 차일피를 미루면서 현실 회피하기 등등 이게 다가 아니다 시기 공격 투쟁 불평과 거부 상스러운 말투 험담과 뒷말 베베꼬인 최악의 시나리오를 굳이 상상하기 비군인 페마초트론 스님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행동들을 마치 미끼를 문 물고기처럼 낚였다고 표현한다 제 표현으로는 에고게임에 중독됐다고 표현하죠 자 요약입니다 부정적 현실 속에 갇히는 원인은 네 가지다 첫 번째 느린 내적 진동 두 번째 의지력의 오용 세 번째 파동 및 주기화의 부조화 네 번째 매 순간 속에서 충분히 깨어서 존재하지 못함 파괴적인 감정 습관 투쟁 도주 반응을 가지고 두려움에 대응하면 당신의 내적 진동은 느려진다 낮은 주파수는 부정적 경험을 더욱 증가시킴으로 내적 진동이 느려지면 우리는 쉽게 갇혀버린다 의지력을 통해 흐름을 중단시키거나 통제하려들면 당신은 인생의 흐름 속에 반향과 왜곡을 끌어들이게 된다 자신의 경험을 방치하거나 허무하고 부정적인 현실상에 초점을 맞추면 그 실제의 공백은 왜곡과 문제거리를 일으킬 것이다 강압하고 통제하고 저항하는 것은 의지력의 올바른 활용법이 아니다 의지력은 첫 번째 더 빠른 진동을 선택하고 두 번째 자신이 속한 파동의 흐름에 동조하여 함께 흘러가기로 선택하고 세 번째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과 공존하기로 선택하는데 모든 상황이 더 많은 실제로 채워져 당신의 영혼의 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력은 쓰여야 한다 서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죠 영혼을 방해하는 생각들 즉 당신에게는 어울리지도 않는 물려받은 생각들을 제거해 버리면 당신은 정화된 공간을 더 많이 창조함으로써 고유한 다이아몬드 빛이 당신의 삶과 육체 속으로 흘러들게 할 수 있다 이 작업에는 힘이 들지 않는다 당신의 주파수는 본래의 방식으로 작용할 때 자연적으로 상승한다 오늘날은 부정적인 진동들로부터 벗어나기가 더욱 쉬워졌다 이 지구와 당신 몸의 주파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랫동안 갇혀있는 일이 더 어려워졌으며 두려움은 아주 단기 시간 내에 제거될 것이다 투명하고 느슨해지기 자기 자신을 빛과 에너지라고 상상해 보라 사랑의 다양한 표현을 이해하고 익힐 때 당신의 일부는 투명한 다이아몬드와 같이 티 없이 반짝거린다 두려움과 과거사에 붙들려 참된 자아를 경험하지 못할 때 당신의 다른 일부는 탁하고 자욱하고 빽빽하고 불투명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움츠려든 상황에서는 어둠을 들이우는 생각들이 활개를 치고 우주 통일장의 자유로운 에너지 흐름은 웅덩이와 소용돌이 속에 갇힌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이 얼룩진 필터로 오염시켜 버린다 이 어두운 렌즈를 통해 바라볼 때 당신은 고통과 한계 부족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면서 그런 그림자들이 다른 사람들 속에 있다고 떠넘긴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완전히 투명해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투명해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붙들지 않는 것 에고를 놓아버리는 것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 성글게 투과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고정된 정체성 과거사 한계 신념 두려움 반사적 행동 등이 필요치 않은 삶을 의미한다 그저 내려놓고 진리 또는 믿음을 경험할 때 당신은 더욱 투명해진다 방어적 독선적 공격적 자기중심적 경쟁적인 태도를 중단할 때마다 당신의 다이아몬드 빛은 더 멀리 뻗어나갈 기회를 얻는다 자신을 더 유연하고 유동적인 상태로 놓아두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투사와 기대 없이 지금 이 순간 속에 온전히 존재할 때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능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당신이 응시할 수 있는 모든 것 너머에는 통일장 속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거대한 에너지와 의식이 있다 확장된 자아의 의식과 표현을 눈앞에 두고도 당신이 시답지 않은 생각들에 붙들리거나 의심과 비관에 빠져 움츠려든다면 그 에너지는 당신을 통과하지 못한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 역시 당신에게 교훈을 주거나 당신의 창조를 돕지 못한다 어떤 에너지장이 강해지면 지구 전체가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 그 장의 일부인 당신 또한 자극받는다 집착하고 망설이고 포기하고 저항할 때 당신의 불투명함은 그 파동을 가로막는다 곧 당신은 물속에서 나온 강아지가 물기를 털어내듯이 흔들어대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 답답하고 탁한 에너지를 떨치고 자신의 에너지 통로를 깨끗이 청소하고 자신이 속한 에너지장과 조화롭고 편안하게 동조할 수 있다 부정적이고 위축되고 불투명할 때 당신은 고통과 혼란을 경험한다 자신에게 더 많은 투명함을 허락할수록 당신이 경험할 문제거리는 줄어든다 투명한 사람에게 흘려든 강렬한 에너지는 지구한 신성 열정 빛의 느낌을 생산한다 다이아몬드 빛의 심상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 화려함과 투명함을 당신의 안팎에서 느껴보라 보든 뒤 자애롭고 지혜로운 다이아몬드 빛은 모든 입자 파동 존재를 흠뻑 적신다 허무함은 환상이다 모든 시공간 속에서 울리는 수정 같은 벨소리 그 투명함에 동조되어보라 완전한 순수가 되어보라 그것으로 당신의 내면을 가득 채우라 그림자들이 그 경이로운 세계 속으로 흡수되고 흩어지도록 내버려두라 완전한 투명함은 있는 그대로의 완전한 수용과 해방을 불러온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여러분의 진동수를 높이는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 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